KBO 유소년 사이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프로야구 해설위원입니다 KBO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정확한 야구 동작에서부터 또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셔서 다음에 같은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유소년 선수들 화이팅